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 대통령께서 국가 보위책무를 여러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 이익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선거 문제 다 입을 다무는 것은 여러분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하게 된 본인 이익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기 채움은 그만이란가 임기는 꼭 마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 은행을 보시면 임기 채우는데 협조해 주면 나도 그 사람들이 대권잠데 협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대화에 나왔던 당신이 싫어하는 비서실장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임기 보장해 주면 당신이 대권 가는데 내가 어깃장 놓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건 놓지 않건 간에 이미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미 거의 고정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코빵기도 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든 간 관계없다. 우리가 당연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을 좀 나무라면 그러면 이재명이 되게 지원하자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임 2년 동안 그 좋은 시절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 투표지 만드는 것을 방지를 못했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 좀 같이 해봅시다. 윤 대통령한테 앞으로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마음대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2년 동안 도장 하나 찍는 것까지 관철을 못했는데 윤 대통령한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소망을 가집니까 물론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또 사니까 희망이 있어야 사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도장 하나 관철을 못하는데 도장 하나 관철을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의로 계획을 한다. 그게 믿음이 갑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그대로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연금 계획을 한다. 그게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도장 하나 여러분들 찍도록 도장 하나 찍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인데 법이 정한 대로 여러분들 하자는 건데 그거 하나 여러분들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뭘 여러분들 뭡니까 좋은 걸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걸 기대한 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허정구님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위원을 하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 두 문장은 참 폐부를 찌르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당신 입에서 입만 열면 한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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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외치는데 당신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 당신 입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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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나올 그런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21대 4월 10일 총선은 2020년에 있었고 선거 무효소송에서 수많은 부정선거들이 전거들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40만 표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을 점검한 국정원은 2023년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엉터리 시스템이라고 결론을 내렸고만 윤석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치러준 22대 4월 10일 총선 또한 21대와 똑같은 부정선거 흔적들이 나타났지만 그는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정구 님께서 당신 대통령 자격이 있냐 대통령 역할을 못할 생각이면 당신 그냥 내려와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개의 안 할 테니까 어차피 3년 뒤에 넘어가나 1년 뒤에 넘어가나 선거 장악한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 거니까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는 1급 내란죄입니다.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가 권력을 농단한 내란 중에 내란입니다. 이런 짓거리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층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선거를 그냥 결과를 만들어도 지난 4년에 이어 또다시 가짜들이 나라를 통째로 가짜 국가로 만들고 있구만 그는 국가 공권력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참가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비난할 의지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그러나 저는 양심상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배반한 것이고 당신은 국가를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거다 이야기. 당신은 대단히 무책임한 인간이다 이야기죠. 내가 동갑내기지만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 입에서 밀턴 프리드완의 선택의 자유가 나오고 입만 열면 경축사마다 선택 선택 선택이라는 것이 당신 선택이 뭐냐에 개 키우는 선택이냐 국민들이 노예가 지금 돼버리는 건데 또 여러분 가짜들이 4년간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할 건데 그걸 나는 모르겠다. 그냥 목숨만 여러분들 부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음에 권력을 잡는데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하고 집사람 보호해 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무난하게 권력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투표 관리관 이런들 인쇄 날인도 계속 하도록 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거부정 선자도 떠오르는 것 같고 그 자도 떠오르는 선거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잘합니까 저를 협조해 주셔서 인기까지 맞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일금 내란이 발생해도 국민 주권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저지른 범죄는 어느 것 하나 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지암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신뢰를 제발로 끌어차고 허수아비의 길을 택한 윤석열 그는 그가 5월 18일 광주에서 또 한 번 허황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한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에 서 있습니다.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정신이 없는 이야기. 왜곡과 아부가 이쯤 되면 상습범입니다. 그다음에 허정구님께서 5.18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국가관도 역사가 넘는 윤석열로부터 자유민주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말을 듣는 건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부정승거로 자유민주주의가 살해를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는 자유민주주의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떠올릴리는데 입에 올릴 가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본인이 한번 임기 마치고 잘 안 나가겠습니까?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